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랑이 tv 입니다 제가 이러면 또 바꾸면들 너무 귀엽죠 노랑이 노랑이 tv의 노랑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나라 스테이터를 깨볼건데요 이미 201가지 왔는데요 202까지 왔네요 이 동그란 발판에 왜 지냈어주고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 이번에 빨리 가면 떨어질거야 왜 이걸 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졌답니다 하지만 여기는 빨리 가요 뭐야 너 빨리 안갔어요 지금 가기도 안갔어요 이렇게 빨리 가면 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쉬프트라고 이렇게 잘 쓴다간에 멈췄어 갑자기 정말 왜 이렇게 그래서 잠깐 물음표를 그랬던가 오 붕붕 아 방방 어 황 오오오오 뛰었다 잠깐만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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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가고 있고요 우선 우선 잘 왔습니다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무튼 지금 여기서 계속 죽어요 와우 피가 너무 많다 피한다고 가보기 제발 피해야 와우 진짜 죽을 것 같아 난 다해 피해 나는 피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아 누가 하는거야 난 편집하는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라면은 이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해봤어요 편집을 원래 제가 편집 안하는 편인데 이제 편집앱을 깔아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와를바보아 그래서 이제는 동영상 인기를이람 쇼트로 로글영상만 볼릴수는 있고 춤영상도 올릴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피가 좀 많이 달았는 아이 달았는데 체화졌는데요 하트 너육이 없죠 오늘 날아갔네 피가 다 채워졌다 갈게요 안 날았어 피가 fürs 희망 피가 dal 귀엽zione 오! 어! 귀여워.. 어 안다 안다! 안다라! 어! 한 개 달았다.. 어! 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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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라.. 안좁.. 중마리.. 중마리..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이제 쉬면서 możli.. 쉬는 구간이 없긴 하지만.. 멈추면 왜 이게 피가 너어졌지.. 피를 채우고 가야 돼요 지아미 병아리 내 피 내가 피가 지금 총 시작으로 안 죽어 안 죽어주면 안 돼 당연히 이게 좀 어려운데 저는 잘해요 잘해봐 여기서 안 떨어질 거야 한 번 더 안 떨어지게 기도해주세요 아 사월이가 왔잖아 에이티 끝 제가 말하긴 한데 너무 이상해요 피가 많이 날지 않기로 하겠 누군가 여기서 죽어? 응 그건 바로 나 엄마로 나 킹카 불러달라고요 엄마 킹카 엄마 킹카 엄마 킹카 엄마 킹카 아까 엄마 킹카 엄마 킹카 엄마 엄마 킹카 아 먹퀸 칼라라라라 야 잠깐만 이거 뭐예요? 어머? 어머? 뭐야? 나 왜 이러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 저기서 맨날 그런 거 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지? 아니 이게 뭐예요? 나가면 되지 나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아보카도 스테이지에 그냥 와버렸어요 나를 스테이지 다 깨려고 했는데 저 이제 어제 여기까지 깼었잖아요 아닌가? 왜 넌 깼겠나? 여기 왜 여기까지는 안 온 거 같은데? 그 다음에 허락 꿔가지고 또 하지 않았나? 아무튼 이거 너무 어려워 왜 왜 피가 너무 많이 날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 얇아요 그리고 회오리 점프가 이렇게 붙여서 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 붙여서 가니 회오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 타워는 무슨 회오리 타워도 아니 아니 타워오래 타.. 아니 뭐 아니 타워 타워 아니 회오리 타워도 아니고 왜 이렇게 회오리 점프가 많대요? 어? 그쵸? 이 타워는 무슨 회오리 타워? 이 타워는 무슨 회오리 타워? 바꿔": 아 지금 설마 안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신곡가 시 GaMa tablet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 좀 험한지 뭔가 좀 불편하더라구요 평소 보다 평소에 시프트럭만 끼고 있으니까 아 끼고래 끼고 있으니까 화면이 좀 불편하네요 호우 호우와 호우와 시도하는거 또 다네 방금 전에 당하고 왔는데 왜 또 다네 또 당황해 저 당하기 싫어 하하 오 emerging medicine 이 조그만 코딱지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거야 하하하하 그 belki ír 아 진짜 쿨 쿵 쿵 쿵 어 아파라 쿵 쿵 점프하면 빨리 될 수 있어요. 기다리죠. 점프하면 빨리 될 수 있어요. 기다리죠. 점프하면 빨리 될 수 있어요. 기다리죠. 점프하면 빨리 될 수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 과연 조금 기다려주시면 아시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시간이 다 됐니요. 그러면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 잠깐만요. 저 귀엽죠? 저 너무 귀엽죠? 그러면 안녕.